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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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도착! 오랜만에 똑같은 분 입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방 최초 뭔가 이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보니까. 자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와 인테리어. 와 인테리어. 달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체험. 체험의 장. 저는 인테리어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게 조립 같은 거 다 해봤죠 뭐.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 저 웬만한 거 다 해봤죠. 그렇죠 뭐. 많이 해봤죠. 자 오늘 달나나방 타는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한번 윤경이랑 진영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맘라인들이 하시죠. 맘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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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네.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이. 다 부술. 그리고 이렇게. 아 진영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 아휴. 그게 집입니까? 아휴. 아휴. 지금 한숨이신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가고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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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식을 고르겠습니다. 제육식을 고르겠습니다. 제육식을 고르겠습니다. 제육식을 고르겠습니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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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아니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그게 조립을 잘해야 돼. 노동이. 노동이.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조립을 하면 기가 막힌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저는. 저는. 다시 석기하죠. 저는. 다시 석기하죠. 다시 석기하죠. 다시 석기죠. 초점이 없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고. 이견.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아하하하. 저는요. 하하하하. 자. 각자 본인 어필을 한 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핑크방 좋죠. 핑크방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하하하하. 뭐 핑크색 나쁘지 않죠. 아 오케이. 아 그렇구나. 살았다. 난 지민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네.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막 그림 부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하하하. 아 막 그림이 막 그려져. 하하하하. 아니에요. 자 태형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훨씬. 드림들 거예요. 야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3명인가. 어.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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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정국. 정국. 내가 먼저 있다. 정국이 저거. 제일 먼저 했다. 진짜 그랬어. 신팀. 신팀. sing팀. 리모델링. 어, 맞아. 맞아. 리모델링. 도착! 재건축이라고 할 뻔했다. 아, 슈가팀. 아, 슈가팀. 자, 다음. 안 됩니다. 오케이, 나름 이거 중요합니다. 형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반향을 받고 슈가, 슈가, 헤링본. 정답. 정성뼈. 또 본이 뼈죠, 뼈. 자, 세 번째 문제. 선관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렘. 몰딩. 정답. 어, 근데 아렘 아니죠, 슈가. 슈가팀. 어, 근데 아렘 아니죠, 슈가. 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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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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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받이 한 번 했다. 저희 이게 육수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센스. 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우원시팀. 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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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무슨 톤이냐? 자, 우드 톤. 땡. 진진팀. 아트홀. 아트홀. 이야. 진짜 털이야, 남중이.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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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같은 거 붙여넣기도 하고 이제. 스티지 뭐 이런 거. 와. 달리 보인다, 남중아. 남중아. 멋있다. 멋있어 보인다. 자, 2대. 2대입니다. 자, 5번째. 유광의 매끈한 타일로 사용된 느낌의 바닥. 진팀. 진팀. 포사링. 아, 아닌가 보다. 아, 포사링이 아닌가. 포사링이 아니고. 유광 타일? 그냥 타일이래,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유광 타일 아니야?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 진팀. 세라믹? 세라믹이 그거잖아. 아니,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냐? 슈가. 아, 진팀. 슈가 문제였어요? 우와! 그지? 받아 먹는 거냐? 아, 몰라. 모노 타일. 모노 타일. 모노 타일. 아닙니다. 모르겠다. 적극 모노 타일. 오빠 강남 타일. 모르겠다. 반짝반짝 하는거. 한 글자 힌트. 폴. 폴세린. 슈가. 폴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 모르겠는데. 폴리싱 타임. 폴리싱 타임. G&N 팀! 폴리싱 타임. 정답! 맞다! 맞다! 역시 리더구나. 역시 리더. 나 전혀 모르겠어. 폴리싱 타임. 똑같은 거. 와,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이소.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구름처럼 접히는 형태의 도어를 아,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이구나. 이게 드르륵 아니였어? 슈가. 슈가. 접이식문. 뭐 한글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폴딩도어. 폴딩도어다, 맞아. 슈가, 슈가. 슈가. 폴딩도어. 음, 빨랐다. 아, 야 이거 바다 벗기 잘해야 되네. 바다 벗기가 중요하네. 해 찬스가 관련 문제입니다. 네.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 흔히 아파트나... 아, 진! 슈가. 벌랐죠? 네.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네.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테라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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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님의 모습을 paintings. 분석을 진심으로instant칭 허용icar해 봐. 오케이, delete. 네, 맞습니다. 오케이,ную 훈련자가 반성되어 눈에 들어오는 조명 상태를 진! 오? 간접 조명 조명 오! 야, 멋있어! 우리 팀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왜? 둘 다 왜 나와?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독박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독박이 가구? 독박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 옵션 맞아요 옵션으로 다 들어가있어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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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야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뭐? 우리 해보는 공짜 맞아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아, 슈가야 슈가야 빙트인 빙트인 어? 아, 빙트인 빙트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빙트인 빙트인 가구 아, 이거 옵션 옵션이잖아 이런데 맞아, 맞아 옵션 현란했어 마이클 잭슨 같았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 V, 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슈가야, 슈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시그 벽지 약간 약간 반짝반짝 펄가 있는 거 있어 제 전략이에요 양쪽 팀이 지금 5대5라서 야, 대박이다 오, 팀 잘 나아졌다, 뭔가 자강, 자강 9천 자존심 배우 자존심 배우 알았으면 좋지 않아요, 대결 나도 있다 자강, 무능 가정신 가정신 가... 바보의 대결 아, 좀 난이도 올려보세요 한번 이거, 둘이 분노가 보고 싶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 어, 유럽도 윤격 강한데? 벽에 프레임을... 슈가, 웨인스쿼틴 예? 오케이! 뭐야, 뭐야, 뭐라고요? 형, 이게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 너 웨인스쿼기, 뭐? 웨인스쿼틴 이렇게 벽에 이렇게 프레임 네모나게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저희가 이긴 건가요? 와, 진짜 이상하다 와, 이 놈! 아, 또 문제 몇 개 없어요? 재미있는데? 루인스쿼틴이 멋있는데? 4개 있으면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은... 슈가, 슈가, 걸레바지 오... 걸레바지? 와, 진짜 청려 와, 진짜 청려 둘 다 마신 거야? 네,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바지 요즘, 요즘, 없는데도 안아, 요즘, 없애는 게 추세죠 아, 네 와, 근데 남중이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난 셀프 인테리를 많이 했었어 하다 보니까... 네 난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자, 벽을 세운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두 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팔게... 오믈려, 오믈려, 자장 우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혀?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놔줄테니까, 나와서 맞혀봐, 한 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혀보세요 아까 나왔던... 벽에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아까 나왔다고? 아까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네 아까 나왔다고? 어, 치유가 형 맞춘 거잖아 뭐야,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나오는지도 몰라 이게 윤희 형이 1초 만에 맞춰라 정답이요, 지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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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형,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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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오라 텐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볼륨을 뜻할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야, 이제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시자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이야 유럽에서...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나 왜 이렇게 오늘 형 되게 음악 한 이후로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형, 건축설가사가 꿈이었잖아 나 올 때 나 올 때 나 올 때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자기 건축물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가우디 투어 아, 고르세요, 고르세요 좋아, 이거 할께요, 이거 좋아, 이거 할께요, 이거 그러면, 추가 팀이 예 대상, 이제 B의 정을 붙어오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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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이블이네요 네 네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예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뭐 바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응 우리 뭐 그레이 같은 거 그래 선략 스테이프다. 봉지 달린걸로 보양을 해줘야 돼.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여기에 딱 해놓고 칠해. 그 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한 명만 할까? 감사합니다.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딴 거를 하고 있어. 나 조립해볼까? 조립 같은 거 수술해볼까? 정국 이거 뭐니? 내 머리도. 정국 이거 머리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건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영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요.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형이랑 저랑 가구를 하시죠. 그래. 호박 페인트 해보내가야 해. 저 페인트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 진짜. 해보내가 해 해보내가. 가자. 야 뭐 뭐 뭘로 깨야 되냐? 이런 거 깨야 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다크 블루를. 내 눈으로 다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포인트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포인트 주세요? 예를 들면 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어. 그러면 일단 다크 블루를 다 칠해봐. 다크 블루를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해. 오 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태형이 의견을 받자. 나 존중해 존중해 하는 거 좋아해. 이게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것 같고. 까봐.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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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흐름 맞아요? 오 야야 껄죽하다 껄죽해. 어 비속팀 잘 되갑니까? 어이 껄죽팀 잘 되갑니까? 뭐라고요? 잘 되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 아아. 맞아 맞아. 저기 윤기온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나. 테이핑 해야 되는데. 아닌가?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왜냐? 바닥 이런 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아. 그치 그치.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틀 거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보자. 야. 오케이.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크. 이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주는 것만. 이랑. 재판이 본격적으로. 승기 할 수 있어.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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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그것이 뭐지? 무양! 어디 있어요? 응. 어어. 아 이거구나 스탠딩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오우 야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해본다 이케야 아 이상한데 왜 남윤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래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하지 왜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거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갔지 여기 설명서에서 손으로 돌려야 돼 내가 해볼게 남자가 잡고 있어봐 어 잡고 있어 그럼 이제 했고 여기 붙인 거 같지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 뭐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어쩌면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아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테스트 좀 해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아 아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칩주 안하고 있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배경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그래 해줬게요 하나 더 빼올게 오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친구들 재밌는데 친구들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렇게 찐하게 봐봐 태형아 봐봐 형 봐봐 오 찐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 야 재형 좋다 재형 좋아 좋아 형 몇 번 페인트에서 해봅시다 재형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듬이컬하게 리듬이컬 재형 네가 제일 멋있어 와 야 재형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레전드다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하하필 거다 끝냈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소파 소파 어려워 보인다 소파 같은 거 해달라 소파 우리 저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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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찬스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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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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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고생했어요. 다 끝냈고 좀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뭔가 이상한데? 어? 어 나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어.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뭐지? 야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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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색깔 이. 아따 색깔 이쁘다.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 오케이. 전체.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이 찍게 바르면은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응. 어? 찍게 바르면은. 아니 이런 이런 스크래시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제이홉 이쁜데? 어마어마하냐? 뭔가 막치랄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치랄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저쪽 얼마나 했어. 오. 테이블 닫았네. 저거 아니면 칠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니고. 저거 아니면 칠 때야? 뭔데 이거? 간다. 아 이게 아니야? 으으응. 으 으 으 으 으 으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좀 좀 으 으 어 이게 뭐야 자 으 자 합시다 으 으 으 으 아 남준 aqui 4 네모네모 빈은 무슨 뜻이냐 뭐 너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젤 꼽을 거면 젤 꼽아라 이거구만 야 야 오빠 예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하세요 형이 리더에요 뭐 다리 뭘 예 다리 넣을래 아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 이게 다리 다리 있음 좋봤는데 어떻게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예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예 으 으 으 오케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아 야 이거 자 완벽하게 해준다 예 카메라에게 제 요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예 제 요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예 으 야 나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야 어 형 어 그 얼굴 챙기는 얼굴 챙겨야 얼굴 불량 챙기는 야 야 형 챙겨야지 역시 필수 필수 야 어디 갔냐 내 그거 눈이 예 얜가 야 너 왜 거기까지 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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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 어, 이거 같아. 어...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 문 열지마. 큰일 났다. 왜? 야, 원래... 선반에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 요즘 누가 그걸... 두 칸이나 한 칸만 쓰잖아요. 왜, 계속 돌아! 아아악! 아아악! 안 걸려. 엄마, 좀 이렇게 안... 아, 무시하는 거야. 이게 막 다 박다 박! 아이고, 네가 하네. 인생은... 어? 아, 책살 다 튀겼는데, 놀았어. 어, 창문에 버진 뻔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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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짜잔. 이러고... 따단, 따단, 따단.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이건 진짜 센스다. 센스샷! 야, 어때, 어때? 나쁘잖아! 좋아! 방탄, 방탄, 방탄! 방탄 BRO!